아 근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제가 근데 내가 모신 이유가 제가 진짜 월 우승까지 갈려고 진지한 눈물입니까? 아니 당연하지 진짜 너한테 약간 비법이나 그런 거 들으면서 진짜 장인분한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다 그래 내가 아프리카 문화를 보여줄게 어 저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니 너가 아프리카는 또 잘 모르잖아 아 그쵸 그쵸 그래 내가 아프리카의 문화 잘 알려줄게 알겠지 어떻게 해야되죠? 넌 대신 나에게 유튜브 감성을 알려줘 나도 유튜브 잘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쵸 그쵸 유튜브 감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약간 감성을 한번 알려주자 그쵸 그쵸 좋네요 여기 보시면 차선이가 썸네일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분려시 해가지고 이거 있는데 여기 댓글에 보면 장인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동경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유튜브 댓글보면 이런게 개웃기더라고 아니 근데 되게 이쁘게 잘 됐어 썸네일이 이게 좀 합성이 좀 예쁘게 잘 되기도 했고 제가 약간 여상이에요 약간 아 그래? 나도 약간 여자상이거든 아니 진짜 나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이분 남자애 여자애 엄청 많이 듣는데 아 그쵸 형이 진짜잖아요 진짜중에 진짜잖아요 그래 나 그래갖고 페미냐는 소리도 엄청 많이 듣잖아 이분 페미인가요? 약간 이런거 많던데 댓글에 어 그래 아니 이분 뭐 혹시 고추 떼셨나 이런거 개 많다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저의 이 유튜브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인? 예? 썸네일 퀄리티를 올리면 훨씬 좀 잘 되지 않을까 아 썸네일 썸네일을 좀 올려라 그리고 약간 선고백같은것도 저희는 이제 아는데 좀 감성 자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원래 좀 선고백 이런거 하면서 좀 사랑해 하면서 리롤하고 하는데 이거 아예 모르거든요 사실 좀 조금 더 감성을 맞출 필요도 있고 아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 수 있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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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정확하게 찍었어 유튜브에 보면 선고백이 뭔가요? 이런거 엄청 올라오더라구요 사실 저는 저는 막 게임하면서 엄청 솔직히 좀 호불호가 있는 시끄러운 그런 타입이거든요 형 근데 라이브 엄청 잘하시고 재밌는 타입이죠 확실히 아 예 감사합니다 자주 봅니다 형 아 근데 유튜브에는 또 그런거 보면 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이새끼 전나 시끄럽네 왜 이렇게 쪼잘줄 알느냐 이 형이 재미있는데 재미있고 약간 천박하고 그 원초적인 맛이 있는데 이게 접근성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아 그럼 약간 허들이 있어 근데 너는 약간 허들이 없잖아 조금 더 저도 있어요 저도 욕많이 먹고 너도 욕을 많이 먹어? 저도 욕많이 먹고 저도 허들이 있어요 근데 형은 좀 하드허들이고 저는 약간 라이트허들 이런 느낌 하하하하 근데 저것도 좀 밈으로 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 쇼컷 여자임이고 내가 무슨 말까지 들어 봤는지 알아? 이분 회화역에서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웃어? 요런 요런 문화가 아프리카는 유행하는 춤이 있습니다 잠이 이게 거의 기간마다 있거든요? 네 이게 실입니다 아프리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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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에게 멘탈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일나오기의 궁극기능? 바이게이가 피할 수 있습니다 야아 최대한 늦게 잡으려고 그냥 롤이랑 똑같아 백무빙 치면 일나오기 궁 피해져 바이게이가 딱 했을 때 이게 상대들 아 옆에가 맞았는데? 근데 피할 수 있어요 이게 타겟팅이 아니다 그래서 카이사가 카운터다 일나오기 카운터가 와 진짜 아니 이게 논타깃이었구나 네 카이사한테 궁을 못 맞춥니다 지각힘 김경제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카운터 와 너무 좋은데? 아잇 무적거리 브라치 아니 저 저 저 잡나요? 데미지가 안 안들어 아니 안 때리는데요? 지각 아니 여기도 약간 일나오기랑 비슷한데 얘는 그래도 타겟팅이다 어 어 장이? 진짜 이거 너무 민평인데요 사실 장이? 찌곡 장이? 어 와 와 아 이거는 하급 복제기가 좋은데 아니 너무 쎄 위계야 아니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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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찌각 찌각 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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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각 찌각 와 찌각 데미지 보셨죠? 아 아니 삼성 오리도 거의 한방이네 예 삼성 오리도 한방이고요 정손으로 안정성 대신에 그냥 임피로 대가리 껴놓을게요 야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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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아.. 어! 올 올 올 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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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오.. 싸? 싸! 찍어! 찍어! 아 와 저게 안죽어? 아 이거는 진짜 용발차이 발! 다리! 다리! 달리! 아아아아 아아아아 쉼셔 아 제발! 갈! 제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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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끔 이러면 그.. 터지더라고요 상대방이 아 그.. 뭐.. 다리우스 또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다리우스.. 저거 드나요? 다리는 무조건 실버 먹고 치긴 합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진짜.. 장인의 찌거.. 아니 뭐 골딩을 해요 다리를 해요 아니.. 다리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진짜 아니.. 느낌이 좋아서 찌.. 이거 찌거기.. 근데 실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아이.. 뽑으면 되죠 장인 아닙니까 실버 박수! 진짜 강 나왔다 워익 한 마리로도 이거 클릭했습니다 어 맞아 그거 본 거 같아 그 쇼츠.. 쇼츠였나 맞지? 그쵸 그쵸 아까 찌거기형 한 마리로 또 했잖아 어 맞아 그리고 또 이게 찍는 느낌도 네? 다리우스가 맛있어 어? 돌 어? 돌 어? 어 근데.. 좀.. 맛있는 게 많다 그쵸 인정? 1번에서 상징보다.. 요거.. 아 상징 보다는 저는.. 약간 요거를.. 지원상장? 돌 일단 다돌려야 돼 그냥.. 질직무.. 근데 안전감? 가시죠 아.. 이거는 나왔는데 이건 진짜 필요없어 어? 제발.. 다리.. 우와아!!! 나이스! 일단 장인의 플랜 대로 여기서 일단 2성 찍었어요 E R 까지 거결보다 정손이 더 좋은가요? 거결은 안쓴다네 찌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OP 진짜 찍었으면 죽겠다 오쫓 진 pll-IPC1 진 1성 데미 Bas ein 와f 개쎄 승수급이 미쳤기 때문에 응 뭐든 어? 설마 살수 이길 수 있나요? 이건 피바는 쓸게요 아 피바는 솔직히 이거는 잉크정크잖아요 이건 잉크정크입니다 찌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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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삼성 지금 좀 돌았다잉 어? 설마 상남? 상남자트..씹쌀술 살살 열 가지 여기서.. 아니 안쩌나요? 그냥 죽이세요 크으...씹쌀술인데요 보살살 여기도 좀 빡습니다 채트리! 이것이! 패치해야 돼! 아, 맞아, 내가 녹썼으니까! 어 그래도? 대가리? 찌가! 찌가! 아 근데 저거 왜 안 죽냐? 평탄을 패주기죠? 먹고 돌리죠, 비싼 거. 오케이. 통제해주면서... 어허 제발... 아니 쫌! 줘봐! 쿠케일러문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어어! 제발 쪼에피롱 피껏 눈빛 풀어라 왔다 찌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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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이걸 이겨? 와 이거 질 뻔했다잉? 제발 삼성! 어? 돌? 아아 아니 그리고 피백을 유지하는게 좋은게 살수데 없는거 그쵸 찌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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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침투레전드! 역시 장인 소리가 진짜 장난 찌겋! 역시 골드 빙글 발차선 찌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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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엎쳤으면 자자삼성부터 나오는 판이 되죠 찌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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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삼성부터 찍어! 찍어! 나이스! 10년 나옵니다. 10번. 다리! 나이스! 드디어 찍었다. 혹시 넣었다가 뺀 이유가 있나요? 장인? 벚꽃이 자야한테 들어갔습니다. 역시 디테일하게. 아까는 자야가 더 셌기 때문에 자야한테 벚꽃을 주고요. 역시! 지금은 다리가 더 세니까. 역시 넣었다가 빼는 센스까지. 그냥만 하면 안 되죠. 그쵸 역시! 갑주의 라위까지. 이거 시원하게 다 찍겠는데 그냥? 찍어! 아 이게 한단 말이야? 딜라인 침투. 찍어! 찍어! 하이.. 하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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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 터치를 주면서. 오오오. 악당새끼. 과연. 이거 쪼를 수 있을지? 그냥 그대로 쪼습니다. 찍어! 어? 아 괜찮아 쫄지마 쫄지마 두번째 세번째 그냥 슈발? 찍으면 안넘어가는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찍어억 찍어억 그냥 제철에 떠버리잖아 야 근데 이거 진짜 삼정손이었으면 진짜 함락이 다 쓸었겠다 그냥 그쵸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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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이기는거 맞나요 장이? 어디가 지죠? 조금 무서운데 저는 조금 무서운데요 장이? 쫄지좀 막아 시시기 시시 시시 시 시 제가 아 일단 순방 일단 순방 일단 순방 야 근데 아니 대기 근데 나쁘지 않다 진짜로 솔직히 이거 아니었으면 1등이었잖아요 어 맞아 이거 아니었으면 1등이었다 그쵸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나도 나도 진짜 다음에 진짜 뭐 너네 집에 부러오면 진짜 바로 갈게 아 너무 좋죠 어 진짜 불러줘 아이 진짜로 골딩 장인으로 아이 진짜 골딩 장인으로 한번 불러줘 그래서 둘중에 누가 제일 잘생김? 아이 내 동생이 잘생겼지 아이 또 정혜인씨였던 아이 아니지 어떻게 윤두준인데 어 다리우스 안하셨으면 가시죠 갈려고요 제대로 다리우스 응 이거 신기루잖아 신기루여서 빠르게 뽑을 수 있다고 어 연패되나? 서영 잘쓰야 허어어 아니 제대로인데? 아니 우스앰 제대로 왔는데? 아니 이거 치명을 높여 녹을 높여 어 얘네 다리우스 한 장이긴 한데 둘다 맛있어 하나는 돌리고 싶은데 어? 아니아니아니 이거하는게 맞아 임피를 썼는데 토벌자 있어가지고 임피쓰기 싫은데? 그냥 쓰는거야 팔읍징그죠 아니 미친놈이네 미벨 아이고 딸이야 왜케잘나와 무리해서 돌릴게요 빠르게 보고싶어 확실하게 1등 가까이 보고있잖아 이렇게 빠르게 당기는거야 1등 타이밍 깔끔하잖아요 그쵸? 찌겋 찌겋 그냥 일단 딜은 개쎕니다 이거 몇퍼냐 아 너프 안먹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네 이제 10퍼 10퍼 응 니코 아 고서다 이거 템 필요없거든 사실 일단은 쬐게 이거 다리우스 안할수도 있어 찌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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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자리 없지 토벌자가 맞잖아 토벌자의 기계 찍어 찍어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은 오녹서스에 6토벌까지 칠녹의 4톡이든 오녹의 그거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자 죄수이니 찍어 아니 개찰진하니까 찍는 맛이 평타도 500식 착용한다니까 여기를 못이길 것 같아 찍어격이 딸려가지고 근데 까감용발에 그 갑자기 9원 쓰는게 낫겠는데 나이스 아 찍어격 검은끈 어우 다행이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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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졸라세잖아 그죠 나이스 초과스 죽었네요 다행이다 다른 사람 죽여줘가지고 서광만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그죠 어 프렐에 난동 들어가면 할만할 것 같습니다 어인공수라 아 아니 이거 클론인데 쥿댔네 이거 어 그렇지 베스트 야 이거 카타 불안당만 있으면 또 할만한 것 같은데 안되겠죠 며조세니 사효세 찍어 찍어 사효세는 그냥 개바릅니다 예 찍어 찍어 그죠 사효세는 그냥 말라 이거 이기면 진짜 인정해주세요 찬도장 3개입니다 가비 돌립시다 저 필드가 이벨류로 니가 이기면 양심이 있냐는데 옆지야 야 이길만 하다니까 어차피 한 번에 죽잖아 찌걱찌걱 몇 번 하면 끝인데 아 이길만 하다는 거야 내가 맛이 간 게 아니고 너 안 나갔어? 적당히 해야지 퀸 2성으로 순방했으면 나가야지 이거 그지 어 평타로 초형이야? 어 어? 찌걱 그래 찌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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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개화진네 그냥 이런 것처럼 미친 피음으로 쉬어보면 돼 지금처럼 지금처럼 구둡 좋다 어 아니 아니 찍 찌걱 찌걱 아 아니 아니 이거 오인이 한 번 씹는 게 엘바라니까 오인 시체도 찍게 해줘야 돼 아니 전쟁기기 개마리 왔네 왔다 쇠쇠쇠쇠쇠쇠 쇠쇠쇠쇠 쇠쇠쇠쇠쇠 러지전들 다 올리자 힘드임 갑니다 그냥 어인 피해서 갔는데 어인이 또 있네 찍어고 아니 아니 찍찍 찍고 아니 실록 점유 사나? 나이스 빌지 못하여 우왕이 그만했다 카카오페이 필요 없잖아 그냥 스웨덴 하나만 더 있는게 낫겠다 반깍이라도 디테일하게 넣어주자 야 카타가 아니 까갑 찬까갑 들고 오면 어떡하냐 이 출발 사업세야 다행히 눈치를 못챘죠 아니 이거 쌍방방에 딩거 수류탄투 쳐까지 맞으면 나 어떻게 사냐 나이스하이스하 뒤로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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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찍어 안죽잖아 지금이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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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데 뭐냐 야 안 빠졌잖아 저 됐다 팔 때 맞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겼냐 아니 쟤 오코이성 다 넣었는데 뭐 뺐어? 아니잖아 찬도장 3개 있었거든 하나 둘개 3개 있거든 카타가 용갈이 커팅했다고? 파랩지가 녹서스 다리우스로 증명을 하니까 문득 새삼 손흥민이 대단해 보인다고? 대단하시죠 예예